지방의원들의 이른바 재량사업비가 선심성 예산이라는 비판이 거세자 전라북도의회는 2년 전 스스로 관련 예산 항목을 폐지했습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재량사업비가 주민참여 예산이라는 이름으로 변칙 운용되고 있습니다. 이래도 되는 걸까요? 이종환 기자가 심층 취재했습니다. 전라북도가 올해 처음 도입한 공모식 주민참여 예산 사업 목록입니다. 경로당 내부공사와 기능보강, 방범 등과 방범초소교체 등과 같은 민원성 사업이 대다수입니다. 과거 지방의원들의 재량사업비와 유사합니다. 올해 주민참여 예산 가운데 공모 예산은 175억 5천여만 원, 39명인 도우원 1명당 4억 5천만 원씩 배정한 셈인데 그동안 재량사업비가 5억 원 정도였던 점을 고려하면 올해 초 도와 도우회가 예산을 짜맞췄다는 의심을 사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꼭 필요로 하는 사업에 써야 할 돈이 의원관 나눠먹기 예산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과거 재량사업비와 크게 다르지 않다 보니 전주시 의회는 도우회의 이중적인 태도에 반발해 시비 부담을 거부하기도 했습니다. 사실상 또 의원들이 자신들의 약속을 저버리고 다시 재량사업비를 세우는 것 아니냐 인제식이 있었고요. 상황이 이런데도 도우회는 내년도 예산에 현재 70%대인 도비 비율을 90%까지 올려줄 것을 전라북도에 요구한 상황. 사전에 의원들이 요구하는 사업을 반영해 예산을 편성하던 재량사업비와는 성격이 다르고 공모를 통한 선정 방식과 예산 집행 과정의 투명성을 높였기 때문에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입니다. 행정에서 다 처리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문제가 됐던 의원님들의 개인 문제나 이런 부분을 배제시키면서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전라북도는 도우회의 눈치를 살피며 모호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적정 수준의 도비 부담이 필요하다는 부분이고요. 그런 부분들은 의회와 소통도 하고 또 도민 여론이라든가 전체적인 의견 수렴 이런 부분들을 좀 거쳐서 주민 참여 사업마저도 도우회와 집행부 간 짬짬이 해산으로 되살아나지 않도록 지역사회의 관심과 감시가 필요해 보입니다. KBS 뉴스 이종환입니다.